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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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근형 오고 커다보면 가네 탁 바쁘고 큰 아이들 아이들 도랑 오고 커지면 그것도 일이나 그자 공일날 시간 대근 오고 아니면 말국해온게 오지 말린 해수다게 그 아방 미시고 또 아이들한테 전화형 미시고 여부시고요 자꾸 하지 맙소 선거시격이 어. 나가 언제 천나 미시가 미시가 이랬 때 가이냄신 나전하면 반은 아이들인 줄 아람서? 거 말이여 어제도 보나 웅거리성은 아이들이 말이여 어? 오늘 미시가 먹는 날이니까 못도 올 거니까 이거 미시가 돈 보내서라 어머 현찰 착착착착 새는디 사람 기십 죽어가지고 괜한 미시가 그건 오지 말린 안오게냄서? 괜한 우리 아이들은 미시가 그거 미신날레 영 아니 챙기고 가아방 신들의 미시가 아니었나린 미신날레 이수가게 나 족꾸띠에 옮겨 미시가 있어 중간의 인형이다 거둬 차롬지 아방한테 다이렉트로 가면 그자 다 녹약 먹는 거 우리 집에서 이젠 쫑도 알아노난 아방 신들의 안강 다 나 수중에 낫당 긍인두 그거 아방더레 감쭈 그거 어디 나가 돈 서방이선 그디 매겸 수가 나가 어디강 돈 사름 신디 매겸 수가게 말을 허면은 바일렉트고 미신 논스톱이고 가네 이사룸아 미신날 미시거랭 먹읍써 씁써 허는 날은 그날 쓰고 낫직신 나한테 줘야지 왜 중간에서 싹싹 다 걷어보는데 싹싹 다 걷는 게 아니고 미신 거 허민 나신데레 낫당 아방신데레 신사임당 혼장식 혼장식 개형 안 냄쭈 개난 아방 나신디 양 하연고찜 앞서 아이들 신디나 미시거 들어오는 곳보다 아방신디 나가는 게 더 하쥬 나가 먹음이 어느 만이나 먹고 나가 어디강 착착하멍 미시거 돈 씨멍 사는 사람이 꽉이 개난 이거 오늘 말은 거룩천으로 가부릉 이걸 어떤 일에 갈거냐 수습이지 어제는 허염수당이야 아방도 종달에 서류레 돌아보려 오지말랜 해보니까 고를말이 없잖아 오지말랜 해보니까 게난 나가 속상 오랜 회사 어떤 오지말랜 해형 아방 오지말랜 해이도 나 아방 우렁 저녁에 이거 끌려 아방 안내 금에 아이들 신디 젊나 하지말랜 이심미 나가 각시가 다랑 희쥬쥬 그말고찌나 난 그저 하간들에 돌아보난 오늘 듣는 사람들은 이거 미신말인고 이런게 논리쿠다기 게난 아이들은 오늘 초복이나 백숙이라도 어디강 어디 교래를 가나 어디 갓 가나 형 그거 사주제는 생인디 게난 아이들 시간도 그 거난 오지말랜 해 나 아방신들에게 이거 아방 좋아하는거 삼노쿠께 대추나 노왕 이거 백숙이니 미지거니 해이도 요거 저 두머리 조그마한걸로 사단 그자 끌려 먹음인 대국 아방독에 각시해준게 젤 맞쥬테넘 무슨 까든이여 어디여 전문식당이 해이도 난 신덕에 멍 해준게 젤 맞쥬아 멍 그건 하지 않을 수 같게 그건 난 원고도 막 맹그라바라면서 나 언젠슨다 용만들게 젤 맞쥬사 됐나 그자 그 정성껏 사르랑할 다망오썰 해줘야지 그자 사르를 잡칠목탱 아깍아깍 허멍해주는 그게 성들에 가겠나 그걸 먹음은 독가님이신 뭐 별걸 먹어도 아이고 무사게 젤복도 노왕게 허여헤여헤연 젤복 1키로 사당노콕 젤녹띠영 낭헌은 아방 포는것보다 먹을만허데넘은 굳지 아니엎디가 그는 난 오늘 저녁이 그거 해형 안내 커메 오늘 난 갈매기다방 가지마랑 저 24인치 커형 이거 저녁으로 먹게 아이고 참 놈들은 각시 밭디서 일러봉 물에 들렁 일러형 점순댁이 아방은 점순댁이 어멍 어벙 댕겨도 점 다 할말이 없고 어디 목말 태왕 댕겨도 댕길 철에 있는 어멍들 고라도 난 양 아방 경애도 아프지 아니엎고 핑핑 놀아도 어디강 놀음 아니엎고 일벌리지 아니엎고 그 난 나 그걸로도 어디싶디가 힘신난 오늘랑 집이 심있나 요고 양 해형 안내 쿠다게 아이고 마트 강부는 요샌 요것도 촛소리형 다담한 거다 끌림만 하게 된 것도 저 보람쉽대다게 아이고 목마 태왕 당신 야격이 비틀어질 일이서 나가 아이고 저들지 마심 웅거리 성님이 행찰로 오늘 저 바당해강 독사죽 해내시니까 인형 두머리 문짝 먹으심 아이고 아이고 코막은 소리가 막 나와 저 아방 현찰이 줘 부이소사 이사로마 독조싹싹 넘어가지 아방양 어땅을 떼보민 맹자 성님 헛설 비추와 인형이 코막은 소리 해가니깐 나도 배채우는 소리로 아니 아방영이 왜 울당돔식어당 맹자 성님 언뜻언뜻 드루왕 비추는 곳만 닮아 배우따기 인형이 코막은 소리 해가니깐 나도 고찌 햄써요 아이고 목말를 태우길 그 등칠나가 목말를 양에게 태워지는 일이 나나가 넌 사랑으로 태우는 거고 귀신으로 태우는 거 아니 난 그거 좀 앞서기 아이고 그건 난 저녁이 웅거려 하지방 그거 저 사주캔 초청업대가 초청이 아니고 이 사람아 자랑하믄 그 사람 돈쓰 캐러는디 쫓아가는 거지 미신믄 초청은 미신믄 아이고 참 우리 웅거려 하지방 젊을 때 그 기술하믄 돈 번걸로 아이들 집들 착착상 다 죽나두나 이제는 아이들이 교돌로 힘쭉해 그 어른 야간 끔 모여가믄 처음 빼마도 어디 헐련디 추장 미장원 댕겨가믄 희영 건 부지런히 일러영 혼신오는 날이 여서 쭈게 금의연 일러연게 그 기술직허멍 돈 벌은 아이들 이제 집도 사주고 다 하는 아이들이 아방신들의 효도허멍 돈 번걸로 직장생활허멍 용돈도 안내고 초보기에는 독사먹읍센 돈도 안내는거지게 그 방송에 쓸데시 전화가 자꾸 왕떼냄새나 저 홍거리 성님한테 그 땡소리 자꾸 말 듣자멍 핑팽놀자니행 열심히 일러영 아이들의 신중이시고 해주시면 아버지 아버지이실건디 그저 지금도 전화영 물론 얼마 아상우라 말라 해놓은 아이들도 전화를 자꾸 피어영쭈 어멍이 말을 그따이로는게 아니라 그면 어실 어멍아방은 어멍아방이 아니냐 말을 그따이로하니 아이고 동목당 우리 최형 주감적하다 이 사람아